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시고 둘 만세 더 만세 요렇게 있는 어, 선생님 이렇게 잘생기셨다 Is it all right? 둘 셋 팔다리 뻗고 다 올라 안녕하세요 심어뜸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 브루빌더 엄청난 몽짱 선수 두 분을 모셨어요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경원입니다 세 글자로 끝나는 분이세요 네 여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관 1호 관정이고 IFV 프로 플래시프스크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강경호 선생님의 찐 제자 맞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제자이자 진짜 엄청 오랫동안 훈련을 끌어주신 제자분이신데 혹시 필라테스 경험 있으신가요? 어... 한 번은 해봤어요. 한 번은 경험을...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 이거는 보디빈이랑 저는 다른 느낌으로... 혹시 선생님은 해보셨나요? 전혀... 전혀... 그러면 두 분 중에 유연성은 누가 더 좋으세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거는... 지금 자전거를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앞으로... 네. 어, 잘... 좋아. 어, 여기가 좀 더 유연하세요. 아, 젊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루틴의 필라테스 동작 제가 두 분을 굴리고 싶어서 실제로 구르는 동작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그 유튜브에서 좀 핫한 티파니 언니라고 있어요. 제가 그 핫한... 두 분은 머리를 저쪽으로 두시고 다리를 이쪽으로 해서 누워주시고... 어? 파리해주세요. 쉽지 않겠니? 저 지금 약간 필라테스 동작을 이렇게 해부와 몸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뭐... 약간... 정답 하나... 정답 하나... 자세 한 번만 따지고 넣어주세요. 정답 하나... 정답 하나... 우와... 오... 초면도 부탁드려요. 이거보다 엉덩이가 더 좋아요. 엉덩이 더 좋으시다고요? 그럼 두 분 나이 차가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지? 에? 저보다 어리다고요? 저보다 4살 어리다고요? 21살이냐? 21살 진짜요? 더 편하게 될게요. 자, 100번의 호흡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턱 당겨주시고 가슴을 접어 올려서 상체 올라옵니다. 손을 서로 뻗어내면서 강하게 위아래로 펌프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굉장히 빨라야 돼요.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두 다리 붙여주세요. 마시고, 둘, 셋, 넷, 잘하는데요? 내쉬고 여기를 계속 좀 더 안아주시고 좋아요. 손을 지금 저기 선생님까지 뻗어주셔야 돼요. 더 올라오셔야 돼요. 마시고, 둘, 셋, 넷, 더 강하게 치울게요. 자, 천, 둘, 셋, 넷, 다섯, 태 Relig다. 배가 힘든 게 아니고 먹이 나쁜 거야.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유지! 그리고 다리만 내리고 손은 앞으로 나란히, 고개는 들고 실게요. 손 바닥에 다리 내리고 자, 머리부터 척추가 하나씩 올라올 거예요. 머리에서, 안 돼요! 한 번에 올라오면 반동 없어요. 다시 정추 떨어질게요. 그다음에 흉추 정반 하나씩 올라와서 올라오세요. 끝까지 올라와서 배꼽 바라보고 서로 손 닿아요. 배꼽 바라봐요 배꼽 바라봐요 배꼽 바라봐요 배꼽 바라봐요 배꼽 바라봐요 네 배꼽 바라봐요 그러고 나서 배꼽 바라본 채로 천천히 눕는 거예요. 천천히 배꼽 바라보세요 배꼽 네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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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컨트롤해서 천천히 누워주세요. 더더더더더더 호흡 뱉어주세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시선은 배꼽 쪽을 향합니다. 올라오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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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망가지는 모습 보여줘 좋아요. 다시 천천히 내려갈 건데 배꼽 바라보고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꼭 떨어져요. 꼭 떨어지면 안 돼요. 역시 선생님 컨트롤을 훨씬 잘하시는데요. 다시 올라올게요. 위로 뽑아서 앞쪽으로 오 훨씬 잘하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두 분을 굴릴 거예요. 자 엉덩이는 그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동해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뒤로 굴렀다가 날갯배만 닿고 올라야 돼요. 올라야 돼요. 오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유지 유지 자 다시 굴렀다가 꼬리뼈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후 내쉬고 뒤꿈치를 좀 더 조여주시고 이게 막 돌돌돌 떨리잖아요. 지금 속근이 뜨고 있어서 그래요. 다시 굴러볼게요. 그리고 척추 마사지 했다가 돌아오세요. 홀드 홀드 다시 올라오세요. 홀드 자 거기서 척추 위로 한 번씩 꺼내주세요. 좀만 더 올라가고 자 다시 굴렀다가 굴렀다가 업 홀드 자 거기서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위로 어디 가세요 올라오세요. 유지 두 다리를 호소 붙여주셔도 돼요. 나머지 다 고정하고요. 다리만 체인지할게요. 하나 둘 셋 다리 체인지 유지 상체 고정 배 바라보세요. 하나 둘 셋 체인지 후 이때 얘를 정말 반대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조금 더 빠르게 체인지 앤 체인지 호흡 뱉어주고 다시 체인지 유지 두 다리 같이 안아주세요. 유지 누우시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할로울 동작으로 팔 다리 동시에 뻗어줄게요. 하나 둘 셋 팔 다리 만세 팔 다리 만세 요렇게 유지 상체 올라오세요. 상체 올라오세요. 자 팔만 옆으로 보내주세요. 자 원을 그리면서 다시 다리 접고 안아주세요.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웃 팔 다리 뻗고 더 올라오세요. 상체 더 올라오세요. 자 팔로 원을 그리면서 발목 안아주세요. 후 다시 마시고 아웃 유지 누우시면 안 돼요. 선생님 누우시면 안 돼요. 홀드 더 올라오세요. 상체 더 올라오세요. 상체 더 올라오세요. 만세 더 만세 요렇게 유지 배꼽 바라보세요. 어 선생님 이렇게도 잘생기셨다. 잘 못 안아주시고 라스트 원 다시 아웃 앤 홀드 5초 버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꿀잼 다시 원 그리고 누워주세요. 아 재밌다. 이제 필라코스는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서 계시고요. 저를 봐주시면 돼요. 골반을 살짝 너비로 벌려주세요. 춤 잘 추세요. 춤 잘 추세요. 팔꿈치 90도로 해주세요.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팔꿈치를 만나게 해주세요. 후 빨리 갈 거예요. 하나 둘 두 번씩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사이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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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렛. 상대가 드실 것 같아요. 정현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나 다 찍은 운동을 좀 써서 배에 예측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 홍보 한 번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잘하는 유튜브 신생하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채널 홍보해주시고 김정현 선수 채널하고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약간 매니아층들이 많이 운동을 보는 채널이에요. 엄연히 그 필라세스 운동이랑 보디빌드 운동은 다르기 때문에 심호트 선생님 채널에 구독자분들도 많이 유입돼서 저도 많이 구독자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가르침에 잘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해주세요. 안녕. 여기는 뭐라 그랬지 구독자분들이? 버금이들이에요. 버금이들 안녕해주세요. 버금이들 안녕. 감사합니다.